최종 맡은 노래꾸들 외부 없는 집 우리 주께 아끼시 주께고하믄는 건 복을 얹지 못하네 사람들은 없지 않아요 다를 줄을 모른다 시험각적 모든 괴로원도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낯신 마음에도 기도드려 하듯이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맛이 어머니 어찌하길 바랄까 근심법적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좋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결제하는 너를 초롱하여도 예수 품에 한계없어 잠든 위로 받겠네 잠든 위로 받겠네